아 괜찮네 아 이거 신기해 하는건데 이거 소화하네 아 이거 소화해 아 이거 소화하잖아 스타가 아무나 하는게 아닐까요? 아니 근데 너가 너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감있게 하니까 소화되는거에요 동훈씨는? 저는 이제 잘생겼다는 말 가장 많이 들어요 오빠 잘생겼어요 오빠 잘생겼어요 아 지겹다 소화하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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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소화하잖아요 아 진짜 오빠 못생겼어 아 지겹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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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진짜 욕했어 진짜 욕했어요? 저한테 미치고 싶으면 미치고 싶으면 미치고 싶으면 유담 유담씨는 제일 자주 듣는 말이 뭐에요? 가수분들은 딱 서계시면 가만있잖아요 무대에서 보면 한복소리랑 계속